올해부터 안동시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양한 복지시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우선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6개월 이상 거주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안동맘 출산꾸러미 사업을 시작하고 다자녀 상수요금 감면 혜택을 출산 가정까지 확대해 15세제곱미터까지 전액 감면해줍니다. 어린이집 만 0세반 영유아 정원을 새학기부터 법적 기준인 교사 1명당 3명보다 더 줄여 2명으로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경로당에서 밤 10시까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홀몸 어르신에게 문화탐방, 외식,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몸 노인 지원 사업과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휴가비를 주고 월 80시간까지 돌봄 지원사를 파견하는 중증장애인 틈새 돌봄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